어, 제레시아님 담배 태우러 가셨는데 피해야 되겠다 서춘님한테 배우다가는 호라님한테 쌍용 먹을 텐데 아핳 아, 진짜 스타트는 저한테 배우세요 스타트 척보는 어떻게 공략하니까 제 영상 보고 많이 하시네요 스타트는 진짜 올라가요 아핳 그냥 크로스를 하시던지 계속 아슬아슬하죠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? 계속 박는데 계속 박는데 아 계속 박아요 아 제 입장에서는 안박아서 아 또 박는다 아 박은건가요? 아 제 입장에서는 안박아서 아 나도 추월하고 찍다 아 영상 봐야되겠네 죽 Neo 어디 가세요 有 이엻 entra ru oute 행 흥 藤 Based Dr Honey Hun Hey 지랄 C Ay 한 님만 한 님만요 한 님만요. 아 씨! 아 한 님만! 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! 어 칼론서님 무자비하시던데 아까 라인 보니까 와 아저씨 라인 안 주네 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아 트레인도 기술입니다 트레인 뭐 대차가 없는데 예 완주 말해도 완주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랑 안구치고 그러면서 하는거죠 처음엔 다 그래요 다시 한다는 즐거움 처음에는 고질거움만 가지고 나중에 되면 하다보면 조금씩 좀 빨라지고 매너만 있으면 됩니다 아 이씨 불안한 일 또 아니네 오우 이건 내가 실수 해가지고 우우 아 아 아 아 왜요? 아니 텔레메트릭 때 멈췄 아 트랜트 지금 킬 여류가 없네요 4초 아쉽겠다 아 연속에 나 있는 타이어 모양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질 못하겠네 어 일단 안 늙은데 어 겁난다 boro 낯éral지 원래 안 예렸는데 Ja 왜 이러니까 daar 와아 어 힐러 왜 걸리지? 아 힐러 왜 걸리지?